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쫄면 제가 지금 치킨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느끼해서 끓여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계란 모양 후레이크 뒷면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게 얼음도 넣었습니다 짠 으ื으 Är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쑤ality 맛있당 참기름 이 탱탱한 면발이랑 비빔면 소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끓여서 영상이 많이 짧네요 미안해요 치킨 먹다가 너무 느끼해서 한 봉지 끓여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